3D 프린터 반갑습니다.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가지 색상을 혼합하여 인쇄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품의 이름은 랭콜러 3D 3D 프린터는 대부분 단색 인쇄만 가능했습니다. 또한 다른 재료로 변경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 제품이 바로 랭콜러 3D입니다. 이 제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꿔줄 수 있는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는데요. 육색 모드는 서로 다른 비율의 6가지 색상을 혼합하여 인쇄할 수 있는 모드로서 두 개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6가지 색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. 혼합 모드는 두 가지 필라멘트의 색상을 혼합하고 새로운 색상을 도출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. 그라데이션 모드는 두 가지 색상을 전체 블렌딩 비율과 높이를 구성하여 전체 인쇄물에 대한 그라디언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육색 인쇄 모드 설정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. 세그먼트 모드는 사용자가 각 세그먼트 내에서 그라데이션 또는 블렌딩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인쇄하는 것으로써 최대 5개 레이어에 대한 옵션으로 레이어 인쇄를 선택하고 각 레이어의 높이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랭콜러 3D는 295x295x360mm의 인쇄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색상의 단일 모델 또는 다양한 색상의 여러 모델을 동시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. 압출기는 높은 인쇄 정확도, 최소 고장률, 손쉬운 재료 교체, 트윈원 출력 구성 및 0.4mm 구리 압출기와 같은 몇 가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향상된 인쇄 경험을 제공하는데요. 랭콜러 3D는 플러스 마이너스 0.1mm의 인쇄 정밀도와 30에서 120mm 퍼 세컨드의 인쇄 속도 범위를 제공하여 다양한 인쇄 요구 사항에 대한 탁월한 정밀도와 사용자 만족을 보장합니다. 핫베드는 최대 100도씨의 온도를 달성하여 저온의 제약에서 벗어나 PLA 재료를 쉽게 인쇄할 수 있어요. 필라멘트가 끊어지거나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어서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인쇄 실패 가능성을 크게 낮춰줍니다. 4.3인치 터치스크린은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사용자 친화적인데요. 직관적인 디자인은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여 사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프린터를 탐색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상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제품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으며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. 추가 구성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색상에 혼합된 3D 인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군요. 잠깐!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. 보고 가실 거죠?